오늘 다소 덥겠지만 가을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오후부터 밤사이에 10에서 5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해안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높겠는데요. 광주가 29도, 나주와 곡성 3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28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9도,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구례가 30도, 보성과 광양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늦더위가 사라지면서 평년기온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